대박! 비싼 거 보내줬네! 비싼 거 보내줬네! 와... 대포고시도 어려울 텐데... 완전... 힘도 너무 좋은데? 얼음까지 나오는 느낌이야 진짜 예뻐하시네요 너무 좋은데 나 행복해지니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드려야겠다 진짜 약간 친여동생 휴직 보내내기구 설레지게 침대도... 침대도 보냈다녀잖아 침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떨리는데? 빵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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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렇게 잘 받아내야 파이팅이에요 라이트 딱 좋네 둘이 꼭 껴안고 살아도 우와... 꼭 이렇게... 바다내야 만속이 불어났냐 진짜 또 누워봐야죠 우와... 그래도 너무 귀여운데? 누워봐요 누워봐요 아... 그랬죠? 누워봐야죠 내놓은 곳 봐라 어때? 괜찮아? 응 여기 누워봐 여기... 떨리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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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이거 자리가 많은데 장기장... 여기가 붙으라고 그랬네요 손만 잡고 잘게 손만 잡고 잘게 손만 잡고 잘게 뭐야 귀여워 어색해하는 표정 어떡해 내가 보고 귀여워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냥... 뭔가... 손 잡는 게 이렇게 어렵나 싶더라고요 설레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조그마니 귀엽더라고요 음... 네 여보 손 잡자 내 손 잡아라고 하고서 내가 딱 잡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어... 기분 좋았어요 좋네 좋네 너무 편하다 저게 애매하거든 언제 일어나야겠지 타이밍이 내가 먼저 일어나는 것도 있을까 괜찮은데 오케이 오케이 침대가 오니까 또 같이 누워보기도 하네 네 의미 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자주 쓰는 게 냉장고랑 침대잖아 그치 네 네 네 네 네 네